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갱년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시작되는데요 호르몬의 변화는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50이 넘으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우울증이 생겼다는 분들도 있고요 남성은 남성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갱년기는 한문으로 보면 다시갱자에 인생년자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갱년기는 늙어가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갱년기의 건강은 100세 건강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갱년기에는 면역 변화도 심해집니다 면역관리가 갱년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갱년기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에 면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갱년기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가 오게 되는데요 남녀 평균 50세부터 갱년기가 시작을 합니다 질병 때문에 갱년기가 빨리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빨리 시작하는 분은 40대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신과 육체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대략 83세입니다 갱년기는 50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갱년기 이후 평균 수명이 3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갱년기 기준으로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인생이 짧은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수명에 차이가 납니다 한국 남성은 평균 수명이 79세고 여성은 85세입니다 갱년기 기준으로 남성은 29년의 삶이 남아 있고요 여성은 35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갱년기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수명은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65세입니다 갱년기 시작 후에 한 15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갱년기 시기에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65세이고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이 말은 한국인은 65세까지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다가 65세부터 83세까지 18년 동안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갱년기 이후의 삶은 33세가 남았습니다 이 중 절반인 15년은 건강하게 살고 나머지 18년은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갱년기 건강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갱년기에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피곤하고 우울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너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갱년기 증상은 참고 견디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 15년 후에 병이 생겨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은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할 증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을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치료를 받고 꼭 개선을 하셔서 건강 수명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남성 갱년기하고 여성 갱년기는요 증상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데요 남성은요 추위를 타고 여성은 더위를 탑니다 남자가 젊었을 때는요 더위를 타죠 갱년기가 되면 반대로 추위를 탑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남성은 그래서 나이 들수록 춥다고 합니다 여성은요 갱년기가 되면 덥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속에 인토루킨1이라는 면역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요 인토루킨1은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은요 감기가 걸렸을 때 몸살 나면서 열나는 그런 기분 나쁜 열이 쭉 올라옵니다 인토루킨1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토루킨1은 면역세포가 뿜어내는 면역단백질입니다 갱년기 여성은요 더위 많이 탑니다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답답해서 겨울에도 옷도 얇게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바깥바람 쏘이려고 자꾸 나가고요 심한 분은요 목부터 얼굴까지 하루 종일 빨갛게 피부가 변해 있습니다 낮술했어? 왜 얼굴이 빨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갱년기 환자 본인은요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갱년기 여성 중에 심한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면요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은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성이 더 그렇습니다 몸속의 인토루킨1, TNFα라는 면역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물질들이요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열이 나게 합니다 이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신경, 혈관 뇌피, 눈, 귀, 피부 등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알러지, 피부 두드러기,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나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물질, 분비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치료는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을 참고 넘어가면 몇 년 후에는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예방치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치료를 해야 큰 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남자 몸에는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이 다 분비되고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다 분비됩니다 남성은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여성 호르몬은 적게 분비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분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남성 호르몬은 적게 분비됩니다 갱년기가 되면은요 남자는 소극적이 되고 여성분은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변하고요 여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고 여성 호르몬 대비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갱년기가 되면요 남자는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잘 못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요 여기저기 아픈데 소극적으로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울한데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말도 없어집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위축되고요 젊은 남자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세 등등했던 수컷의 위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감 떨어지고요 위축되면서 아파도 아프다고 잘 못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창피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변합니다 갱년기 남성 중에 우울증 많습니다 소극적인 패턴이 겹쳐서 편하지 않게 우울증을 겪습니다 참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방을 해야 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은요 감정기복이 심해집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나는 겁니다 터질 듯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화를 내고 본인도 놀랍니다 남성 호르몬 비율이 많아져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속에 인토르킨2라는 면역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토르킨2는요 뇌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 불안, 짜증, 신경질을 내게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면역물질입니다 갱년기 여성은요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집니다 인토르킨2는 뇌에 해마에 자극을 줍니다 해마는요 기억세포인데요 짧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치매가 왔나? 할 정도로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요 반대로 너무 오래된 기억은 되살아납니다 10년 전에 섭섭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섭섭하게 했던 그 남편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는데 누가 때려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데 부인이 자고 있는 남편 뺨을 때린 겁니다 새벽에 잠이 깬 부인이 남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화가 났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섭섭하게 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자는 남편의 뺨을 자기도 모르게 때렸다는 겁니다 자던 남편이 너무 놀란 겁니다 왜 맞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자다가 맞을까 무서워서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저한테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 갱년기 꼭 좀 고쳐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갱년기 여성의 감정 기복, 분노 조절 장애, 기억력 저하 짜증은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참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같은 뇌신경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갱년기 남성은요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 근력이 약해지고요 근력이 약해지면 근육통이 생깁니다 쥐가 잘나고 어깨, 허리,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스테미너도 떨어집니다 양기도 약해지고 성적인 흥분도 줄어듭니다 어느 환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갱년기 남성은요 열정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치료는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꼭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 여성은요 온몸에 관절 마디마디가 다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손이 뻣뻣하고 붓습니다 행주 짜는 것도 아프고요 심이 들고요 몇 발자국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고 화끈거립니다 퇴행성 관절염, 족조근막염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요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요 남자보다 통증에 강합니다 여자분들은 육체적인 통증도 잘 참고요 정신적인 통증도 잘 참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통증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난리를 칩니다 갱년기가 되면 반대가 됩니다 여성은요 통증을 참지 못하고 아파합니다 남자는요 아파도 속으로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줄면 몸속에 인터페럼 감마와 TNF-α라는 면역물질이 많아집니다 인터페럼 감마와 TNF-α라는 물질은요 몸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갱년기 여성은요 관절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인터페럼 감마가 오랫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면은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자가 면역질환이 발생합니다 자가 면역질환은요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데요 생리하는 시기에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갱년기 여성에게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가 면역질환에는 100개가 넘는 질병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르마치스 관절렘입니다 루프스 쇼그렌 증후군 겸피증도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질환은요 난치병에 해당되는데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갱년기 증상을 참고 넘어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여기저기 아플 때 참지 마시고요 예방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갱년기가 오면 소변이 잘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원하지도 않고 잔뇨감도 생기고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도 한두 번 또 봐야 됩니다 소변 때문에 잠을 너무 설칩니다 전립선 비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전립선은 비대해지고 소변은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양기도 같이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은요 갱년기가 오면 요실금이 생깁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보아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방광에 염증이 자주 나오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도 기침을 해도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에 많은 염증이 생깁니다 피부, 뇌신경, 방광, 관절 등등의 염증이 올라옵니다 방광에도 염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요실금, 빈뇨 등이 발생합니다 갱년기 증상 참지 말고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큰 병은 작은 병일 때 치료해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갱년기 남성은요 체중이 줄어듭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심리도 위축되고 우울해지면서 식욕도 떨어집니다 먹는 양도 줄고요 체중도 줍니다 고기도 젊었을 때보다 많이 먹히지 않습니다 항상 피곤해하고 기운 없어옵니다 이렇게 기운과 체력이 떨어질 때 놔두시면 안 됩니다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예방치료 하셔야 합니다 갱년기 여성은요 비만이 생깁니다 갱년기 비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뱃살이 찌게 됩니다 먹는 양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살이 찝니다 너무 억울해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허리하고 허벅지 여성의 S라인을 망가뜨리는 반향으로 체형이 변합니다 뱃살이 들고 허벅지살이 늘어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속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동맥경화 생기고요 심장,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같은 질병도 생깁니다 갱년기 여성은 50대 이후에 뇌혈관, 심혈관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로 몸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에는 면역물질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갱년기 건강을 잘 지키면 노후 건강이 행복해집니다 갱년기 증상을 참고 넘기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예방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갱년기에 도움되는 식품은 석류인데요 석류에는 비타민 B1, B2가 들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감정기복, 짜증, 기억력장애 등의 뇌신경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신경의 기능 저하를 비타민 B1, B2가 개선시켜줍니다 석류에는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이 들어 있는데요 갱년기가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발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비타민 B3는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키고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장기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비타민 B3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예방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오면 몸에 땀이 많이 나고 열이 과도하게 올라오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젠이 있습니다 열이 올라오고 과도한 땀을 줄이는데 효과를 줍니다 갱년기 어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 경화가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뱃살이 찌는 갱년기 비만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석류 속의 엘라그산은 이런 콜레스테롤 증가를 개선시키고 갱년기 비만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데요 석류는 갱년기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석류를 드시는 방법은 즙을 내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유두와 유두 사이에 정 가운데에 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눌러보면 통증이 있는데요 이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할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입니다 이 혈자리를 시간이 날 때마다 눌러주시고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쭉 눌러서 반시계 반향으로 자극을 주시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 열이 위로 올라오는 증상을 개선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은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력이 강화되는데요 호르몬의 밸런스도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가벼운 분과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이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석류, 혈자리, 자극,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십니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갱년기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르몬 변화, 면역 변화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호르몬과 면역의 변화는 열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관전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남은 여생을 아프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쉽게 보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은요 큰 병이 많습니다 치매, 암, 중풍이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갱년기 건강관리는 남은 여생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은 갱년기 건강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